오늘의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는 다음 주까지 코스피에서 주차가 상승으로 전환한 대응주에 대해서는 눌리목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연주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코스피는 2500선 저항대에 부딪혀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 조정 중인데 현재로서는 기존 연준 조기 피보티드감으로는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시장도 단기 상승에 따른 필요감으로 박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2월 나와 있는 이벤트도 시장 조정에 빌미를 제공할 제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로는 이번 주 일본 중앙은행 차기 총재 지명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됩니다. 일본은행 총재 지명에서 전인 고르다 총재와 성향이 비슷한 총재가 지명된다면 향후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일드커브 컨트롤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완화적 통화 정책 고수로 인한 NI 추가적 약세와 동시에 강한 달러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미국 이외의 증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1월 2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달로서 유가 수준이 잠시 낮아지는 구간이었는데 최근 미국 소매 희발유 가격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월 물가 상승률 하락폭이 예상보다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제어 흐름이 약해지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조정이 나올 줄이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매수 종목 선정은 기술적 추세가 상승 전환된 종목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힘입어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대형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중기 추세 상승 및 하락 여부는 가정평균 한 10주간과 30주간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기 추세는 지수나 업종 그리고 시가총리의 큰 대형주일수록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아직도 추세 하락 구간에 놓여있는 호수폐 업종은 섬유의복, 의약품, 운수장비, 건설, 통신 업종이므로 이들 업종 대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승 시 비중축소 관점 대응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추세 상승이 확인된 종목은 이번 시장 조정 과정에서 눌림목이 나타날 경우 추세가 깨지지 않는 전제하에 신규 매수 전략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숨고르기 장세에서 추세 전환 중인 대형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새 종목 준비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4월 주간 이동평기선 간의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추세가 하락 전환한 이후 올해 2월 들어 최초로 추세 상승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최근 1개월간 외국인 약 7,900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추세 전환 주역으로 부상했는데 이번 조정 구간 눌림목에서 신규 또는 추가 매수 관점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다시 깨질 수 있는 가격대는 약 8만 6천 원 수준으로 주가가 이 수준으로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아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큰 종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책 DPT가 발전할수록 업황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으로 분할 매수 대응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작년 9월까지 추세가 상승 및 하락을 전환하는 것을 반복하는 종목으로서 이번에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7,900원어치 순매수에서 추세를 다시 전환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서너 라운드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 측에 제시한 영업이 가해서도 2천억 원인 만큼 올해는 실적 회복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로서 주가는 작년 1월 추세 하락 전환 이후 1년 만에 최초로 추세 상승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80억 원 순매수에서 했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동시에 2월과 3월에 있음 미국 IRA 후속 시행령 구체화 및 유럽 원자재법 추진에 솔루스 첨단 소재의 유럽 및 캐나다 공정이 부각되면서 추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하니스와 삼성중공업,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